여러분 저기 집사람 관련해서 배드민턴 왕초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구력이 쌓이면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제가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줬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연주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첫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고 계속 하던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왜 주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배드민턴 인문문화 그리고 초보들 인문자들을 관리하고 챙겨주는 이런 문화가 너무 삭막하고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한 10명 들어오면 한 한 명 살아남을까 그리고 또 다 나가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더 잘해주자 구력자들이 더 잘해주자 이런 어떤 그런 문화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초보자들 인문자들이 어떤 생각이 전환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적응하기 좋고 그리고 덜 스트레스 받으실까 싶어 가지고 저는 우리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 받아왔던 그런 걸 잘 알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겪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은데 좀 색도맞은 이야기부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저기 욕도 혼자 있을 때 진짜 잘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족하고 같이 있거나 아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우리 사람이 욕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갖고 이 새끼 저 새끼 이것도 결국에는 남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는 것도 듣는 사람은 가족들이라고 그래서 절대 하지마라고 막 화를 내고 이래갖고 제가 그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욕을 했대요 욕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우리 사람 대회 최근에 이제 대회 했었는데 2패 하고 왔어요 2패 D조로 나가고 저는 약간 승급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제가 따라가서 찍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응원하는 사람이나 선수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을 수가 없었고 집사람이 찍고 왔는데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나는 욕을 했는 것 같지 않았는데 집사람이 눈물뚝뚝 떨구는 거예요 그래갖고 솔직하게 욕해도 되나? 집사람이 한 일주일 지나고서 제가 이런데요 보다가 아 시발 졸라 못하네 이렇게 내가 욕을 했대요 욕을 하고 가더래요 아 진짜 쓰레기네 그죠 진짜 욕 안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제 동영상을 다 못 봤거든요 보면 이게 제가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모르네 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더군다나 서러운데 남편의 놈이 보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욕이 크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들렸겠지 제가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고 턱이 막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갖고 한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집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가족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당신이 밖에서 안마 사회생활 매정하게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지만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오늘 좀 잘 못 했네 그래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메이트 분한테도 이제 급주에서 나온 팀이라 가지고 그 메이트 분이 되게 이제 좀 더 잘 쳤 거예요 그래갖고 눈치도 많이 보였고 약간은 그 한 점 내고 나면 대회장에서도 아 이것 때문에 한 점 났어 요래 갖고 했지 요래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완전 아무튼 어떻게 보면 안지도 서지도 못 했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갖고 플레이도 너무 안 되고 했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가 확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래 이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초보들 이렇게 서른받고 그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끊어서 해봐 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거나 또 생각이 전화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이야기 하니까 괜히 내면 너무 쓰레기 되고 뭐 잘하다가 진짜 막 금이야 우기야 이렇게 막 오실 속에 화초처럼 이래 따라 갖고 이렇게 키워 가르쳐 주고 다 했는데 아 이거 한번 입은 그거를 못 참아 가지고 제가 그래 평소에 실력에 비해서 제가 막 국대 감독의 그런 시선이거나 실업진 감독 정도는 안 되지만 저도 이제 대회에서 우승도 몇 번이나 해보고 물론 그게 막 A급에서 우승했다는 게 아니고 뭐 초급 D급 나가서 이제 홈복 우승 남복 우승 해가 C급으로 올라가고 C급에서 이제 구대에도 우승 한번 해보고 또 B급에서 또 우승해서 또 A급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조금 좀 잘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시선에 봤을 때 우리 집사람은 좀 냉정화평가 아 운동식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그런 기준에서 이제 우리 사람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게 좀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인간이 돼가고 또 사람이 돼 가는 거겠죠 아 우리 집사람도 이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면 안 되겠구나 또 다른 사람들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집사람이 대회장을 딱 나갔는데 물론 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연재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자기 실력이 한 2, 30%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깨가 완전 굳어있고 나중에 서로가 눈물을 뚝뚝 뚫으면서 거기 너무 긴장도 되고 대회를 몇 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메이트에 대한 그런 호흡도 잘 안 맞고 하니까 어깨가 굳어갖고 스윙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없었다고 하이클리어도 반 코트밖에 안 나갔고 네 꼽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가라 했죠 제가 왜냐하면 거기 한번 나갔고 참패를 하든 연달아 2패를 하든 광타라든 초타라든 상관없다고 갔다 오면 당신의 레벨이 좀 달라진다고 그게 이렇게 좀 가혹하고 너무 긴장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거쳐오면서 실력이 더 나아지는 거니까 만만하고 편안하고 이런 게임만 하거나 구장에서의 활동만 해가지고는 실력 상승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한 일주일 정도의 어떤 속상함 저에 대한 속상함이 지나고 나서 구장에 가니까 이제 또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즐겁게 치고 있고 그 최근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몰빵에 대한 이야기예요 몰빵 여러분들 그 몰빵 당하잖아요 내 메이트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요 막 몰빵이 와 그러면 막 비참할까요 삐지는 사람도 있다 와 씨 내한테만 다 모네 너무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쾌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강하고 힘 센 사자도 사냥할 때는 엄청 나약한 그런 새끼만 공격하는데 하물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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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지능적인 그런 고등동물인 우리 인간들이 플레이하면 당연히 그 약한 사람한테 모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갖고 기분 나빠하면 그게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아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죠 속상하고 집에 가고 술 먹고 막 이럴 수는 있는데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보 어제 게임을 했는데 옆에 누구 언니 자기보다 두구성도 높으니까 상대편이 하자 했는데 와 역시나 아이나 다를까 내한테 막 몰빵하대 그래갖고 여보 나 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줬냐면 여보 진짜 고마운 일이라고 지금 레슨 받기도 쉽지 않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당신 수비 연습하라고 그렇게 때려주면 얼마나 고맙냐고 남자가 때리면 받기라도 힘들지 근데 딱 고만고만한 여자들 한급수 높거나 요런 언니들이 때려주고 몰빵 해주면 당신 입장에서는 계속 수비하고 처음에는 뚫리겠지 그럼 나중에는 공 두 개 받아보고 나중에는 호주 끌이면서 세 개까지 받아보고 네 개까지 받아보고 이러면 당신 대회 나가면 얼마나 잘하겠냐고 당신 실력을 진짜 압축적으로 레슨 시켜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공 치고 싶어하고 매일 구장 가고 공 치고 싶다 하는 사람이 가갖고 공 많이 받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지금은 비참하겠지만 당신이 그런 비참함도 없이 어떻게 실력이 증가하겠냐고 가만히 앉아서 실력이 증가하나 자기가 치기 좋은 공 자기가 때렸을 때 손만 좋은 공 자기가 마음대로 보내고 싶은 코스로 갔을 때 점수가 나는게 과연 몇 번이겠냐고 그래서 엄청난 실력이 성장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깐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 그런 것 같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몰빵이 왔는데 처음에는 두 개 밖에 못 받겠던데 이제 세 개 받고 네 개 받았어 그 다음에는 상대편이 걸리더라고 자기가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언니가 엄청 칭찬해줬어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에 전화를 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언니가 한번은 몰빵 니 못한다고 니한테만 몰빵 가니까 나는 칠공이 없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조금 자존심 센 사람은 지랄하네 아유 지 좀 잘 친다고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치는 건 사실이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를 분해하려고 하니까 그 배드민턴 문화가 역겨운 거예요 짱 나고 아 저 새끼 꼴보기 싫고 아이씨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보다 급수가 높아 그럼 돈을 써도 내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이 사람이 배드민턴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더 많이 쓰고 그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 별로 못 치는 거 같아 그럼 니가 더 잘 치고 몰빵이 골로 가게 하든가 맞잖아요 여러분 몰빵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잘 치는 사람이 있고 구려 오래된 사람이 있으면 속에서는 지랄 같아도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 언니가 잘 치는 게 사실이잖아 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좀 가오하면 잡고 우스감을 그리는 거 그거 좀 들어주면 어때 언니 맞아요 내가 못해서 내한테 몰빵 와서 졌어요 언니 제가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옆에 언니도 기분 좋고 물론 우리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센스가 있어 갖고 그러니까 두 구수 차이 나는 언니들도 이제 치자 치자 이라고 같이 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인정해 주고 조금 잘해 조금 잘해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잖아 인정해 줬으면 스트레스 덜 받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못 살아왔고 그렇게 배드민턴 누나의 제가 그런 식으로 저는 못했지만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이 지나와 보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관계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접하면서 우리 집 사람은 좀 그래도 좀 나은 시선으로 해주면 더 좋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거기서 오는 그런 아름다운 흡족한 마음들 사람의 어떤 정 또 좋은 사람들의 좋은 면만 서로 관계하는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런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자신부터가 이렇게 시선이 달라야 돼요 충분히 밝을 수 있고 더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투정 부리는 그런 물론 저기 저기 굴욕 오래된 사람들이 초보들을 잘 달래주고 이탈 안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그런 문화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입문자들 여러분들 지금 초급들 이제 막 시작해 갖고 얼마 안 되는 1, 3년 미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왜 안 주나 왜 안 쳐 주나 아 비참해 내가 돈 내고 가입했는데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매력이 되고 어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하루종일 그냥 벽치기만 하다고 나 우리 사람은 벽치기만 하고 오라 했어요 그래도 나가라고 왜냐하면 그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부끄럽잖아요 내가 혼자 벽치기 하다가 저어서 저거들끼리 막 치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막 비참해하고 나는 씩씩거리면서 한번 온 적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참 여러분들 생각만 조금 바꾸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될 수 있고 이 즐거운 배드민턴을 더 즐겁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나 있는 그런 재수없고 밑갈 싫었고 저도 그런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지내보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지금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만 고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주새끼 죽으면 계속 저렇게 살아갈 놈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느끼거나 할 때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감정 소모를 많이 했을까 이렇게 후회되는 면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더라면 그때 누군가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니까 이 사람은 되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게 즐거워 하면서 그렇게 치더라고요 오늘 몰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좀 과장되거나 좀 극단적으로 치우실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몰빵한다고 불쾌하기보다는 기분 좋게 생각하세요 아 나를 훈련시켜 주는구나 내가 지금 두 개 받지만 두 개 빨리 못 받고 가슴에 맞고 얼굴에 맞고 이랬지만 다음에 세 개 받아 봐야지 네 개 받아 봐야지 여러분들이 엄청 빨리 실력이 느는 방법이에요